캠피디와 함께는 버츄러의 여섯번째 이야기 샌프란시스코의 피엘 39입니다. 피슈먼스 워프가 아주 유명한 피엘 39은 유명한 바다 위에 섬 감옥소인 알카츄라스 섬도 보이는 곳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쇼핑과 음식 그리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젊고 밝은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곳입니다. 피엘 39은 유명한 가상평크 backtr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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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